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본안 판결에서의 간접 강제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7월 2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-248-124 전압 판결입니다. 전언합의제 판결인데 별표는 하나밖에 없죠. 중요하지 않습니다. 판례공부 원문은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지역권 설정 사건이고 인접 토지인 원고가 바로 옆 토지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. 판례 유지하면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내용은 간단합니다. 피고 토지의 일부에 내가 피고 토지를 통행해서 다녀야 되는데 피고가 내 땅이라고 못 가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통행권 있다 이거 확인을 받고 방해금지를 청구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소송을 약간 입을 바뀌어가지고 피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사용방해금지를 하고 간접감제를 구했습니다. 간접감제라는 건 뭐냐면 통행을 방해금지를 청구하는 것보다 방해행위를 할 때마다 1회 행위당 5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거는 간접감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원래 금지되는 거는 통행 방해를 하지 말라는 게 방해행위가 금지되는데 그것만은 부족하니까 이거 방해행위 있을 때마다 50만 원, 100만 원, 5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하면 돈이 무서워서 방해를 못하게 되겠죠. 이거를 간접감제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원심은 이 토지 일부가 원고 피고 소유 아니라고 해가지고 말소통구도 하고 그 다음 사용방해도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간접감제 1회 방해행위 할 때마다 돈 얼마 지급하라라는 간접감제까지 인용을 해준 겁니다. 문제는 이 간접감제를 이런 본안소송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.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된 거죠. 이유는 뭐냐면 간접감제는 민사청소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. 그러면서 민사집행법 제24조에 간접감제에 관한 조항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간접감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, 강제집행의 영역에 있는 건데 이거를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처분권주의 원칙상 분쟁 해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주문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처분권주의가 뭐냐면 원고가 소를 그냥 더하면 더할 수도 있고 덜하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원고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국가가 정해질 수 없다. 이게 이제 처분권주의입니다. 그래서 원고가 그냥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가지고 구하면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죠. 그리고 판결 절차에서 간접 강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금지한 건 아니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금지만 아니면 민사의 영향에서는 다 자유롭게 다 가능하다. 그리고 채무제가 특히 불리할 것도 없다라고 해서 다 인정해 줬습니다. 여기에서 반대 의견인 이기택 안철상 이용구 대법관의 이제 그 반대 의견이었죠. 그래서 법체계의 판례 판결 절차나 집행 절차나 엄격히 불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무제가 불리하다. 왜냐하면 판행 행위도 없었는데 간접 강제 주문까지 추가로 된 것이니까 불리하다고 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대법 대다수 의견은 간접 강제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. 실제 활용사의는 매우 드물긴 합니다. 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변호사가 뭔가 이거는 방해 금지를 구하는 형태의 판결을 한다거나 이럴 때 혹은 대표 의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이런 거 할 때 방해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접 강제 미리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